대왕 칫솔 대왕 칫솔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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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한가득 계란말아 계란말을 넣고 계란말이 뽑기 계란말이 말씀드린 물이 뜨거운 물 물 물 소금 거리두기 물 소금 소금 치즈볼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대왕 치즈볼과 풀닭볶음면, 짜파게티 준비했구요 치즈볼이 약간 치즈가 녹아서 흘러내렸는데 조금 이해해주시구요 옆에는 작은 치즈볼도 준비했습니다 사이드 음식으로는 피클, 과일피클, 오이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소스로는 불닭소스 머스타드소스, 갈릭소스 랠리쉬소스까지 준비를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치즈볼은 일단 면부터 먹고 잘라보도록 할게요 면수를 좀 부어주고요 음 며칠간에 만든 우유김치 이번에는 짜파게티 이것도 역시 면수를 좀 부어줄게요 짜파게티 어? 잊은게 있었어 트러플 오일 짜파게티 짜파게티 점점 크기 미니 지즈볼과 대왕 지즈볼 엄청나 갈릭소스 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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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먹다보니까 굳은거같은데 일단 살짝 데워볼까요? 넣죠 자 됐어? 불안해 미쳐 진짜 터졌어 터졌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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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떡해 왜 이럴줄 알았어 자 일단 잘라볼게요 이게 뜯어놔야되는건데 망했다 맛이 있네 대참사 일단은 맛은 좋으니? 불닭볶음이랑 같이 맛있어 근데 모양은 이래도 맛은 좋아 치즈볼 치즈볼 이게 내가 원한 모양이라고 고춧가루 Centers scared 통 양파묵 음 소영이의 또다른 대형 치즈음식이 보고싶으신 분들은 요기! 요기! 눌러주세요 저건 안망했어 짜파게티 치즈음식 상 hive 치즈음식 치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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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안에 치즈가 되게 많아서 솔직히 말하면 치즈볼보다 치즈 약간 떡 이런 느낌 그런데 맛은 진짜 좋아요 오늘 망했지만 여러분 항상 양껏 건강이 맛있게 먹는 쏘영이었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좋아요